여러분 오늘은 아크테렉스의 그랜빌 크로스바디 100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구요 한국 정발 가격이 18만원이고 이거 컬러가 한 5가지 정도 되는데요 얘 컬러는 보라색 익스펜스라는 색깔입니다 지금 보면 이 제품이구요 되게 가볍구요 이렇게 방수 처리가 다 되어 있어서 물이 안 들어올 것 같이 생겼구요 어 안쪽에는 지퍼가 하나 있습니다 지퍼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열쇠고리 같은게 하나 있어 가지고 걸 수 있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어깨 크로스백은 이거 끈을 풀 수가 있게 생겼어요 풀면은 요 가방만 들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져 있구요 중간에 남는 끈들을 이쁘게 정리할 수 있는 요런 디테일 하나 있구요 나머지는 뭐 없습니다 이게 까만색이 인기가 많아서 품절이 빨리 되어서 저는 뭐 보라색도 좋아해서 보라색도로 사봤구요 어 네 되게 작고 뭐 가벼워서 어 작은 것들 놓고 다니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하게 생겼구요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106 107 106 117 119 129 121